예상할 수가 없어요. 예상을 하다가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그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덩치를 키우려고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본능으로 싸우는 짐승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죠. 여유로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눈빛? 늑대들의 우두머리 같은 그 특유의 카리스마에 굉장히 놀랐고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발굴해 주셨거든요.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강렬하고 화끈합니다. 그만큼 액션도 재미도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